으아 여기 좀 나쁘겠다. 갑자기 저기 얘들아 이 밑에 좀. 아 알지 주름 있는 좀. 아 아니야 아니야. 살다 살다 얘들아 이런 거 다. 살살 부탁드립니다. 어린이 살짝만 들어주세요. 어린이요? 아이고 제 걸음. 아이고 야. 부끄럽네요. 아이고 아이고 야. 웃음 하시는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. 그게 바리캉을 쓰는 게 처음이라. 이게 하다가 쓰시는 분도 있나요? 어 네. 아 진짜요? 저는 최대한 애고가를 불러보도록 할게요. 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제 시작할 건데. 시작한다고요? 선생님 새야 그게 칼라가 없게 돼요. 이거 까불어? 뗄게요. 아 에하하하핰하핳. 잠깐만요. 아 피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. 피는 아 추워? 와 communicating. 아하하하핳핳핳하하하하핳에요. 아이구야. 아이구야 아이구야. 어머니 미안합니다. 그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 살 떨어진 거 아니죠 아니예요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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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쓸 수가 없네 아파서 쓸 수가 없어 아이들아 진짜 아프냐? 수려요? 진짜 좀 아파 아파 아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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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털이 막히지 저렇게 하셨어요 오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어머니 조금 아프다구요? 응 아이고야 아이구야 엄마가 increase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아이고 진짜 성형을 열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, 진짜. 아이고. 나 세상 살면서 제일 아픈 경험이야. 초면에 이런 모습을 보고 죄송합니다. 사장님, 근데 너무. 제 알을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니에요? 여기 좀 더 아프겠다. 갑자기 저기 애들 밑에 좀. 알지, 주름 있는 좀. 3번 뽑을 동안 소리 안 지르면 1,500회. 3번 뽑을 동안 소리 안 지르면 1,500회? 아픈데 만나봐요. 아, 좀 됐다. 도전. 1,500회. 1,500회. 2,500회. 3,500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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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끝났나요? 이제 왼쪽으로 도와주세요. 왼쪽으로요? 왜요? 한눈 아파요? 알았어, 안 아파요. 너무 빨리 쉬는 거 아닙니까, 엉덩이를? 잘못하다가 힘 들어가서 똥 싸겠다, 얘들아 이거. 엄청 길게 하네요, 이번에는. 한방에 1kg 가실 건가 봐. 힘 빼셔야 돼요. 아이고, 우리 엄마도 못 보여줄 거라. 몇 가닥은 남기면 안 될까요?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. 맞아요. 왜 이렇게 완벽 치우셨어요? 똥찌꺼기 나왔나요? 샤워했어, 이 새끼야. 시야 이제 맞들녀석 저녁마다 집에서 자기 손으로 뽑는 거 아니냐? 아, 개새끼야. 나 이제. 여기 털. 발목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를 거야 이 새끼야. 뭔 개심 소리야. 내 표정 못 받니, 개새끼야. 시카고 뷰티랩입니다, 노년동. 섭찬받았어요. 악광고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